으 어 시끄러 빨리 들어와 아 시끄러우니까 빨리 들어와 나 지금 새벽 4시부터 밤 잠도 2시간밖에 안자고 보세요 아 첫 빨리 동화 당시 닥치고 들어와 빠우이 으 으 으 으 여보세요 형 안들려요 들려 목소리 되려 없을든 왜 응답 없으냐 아 됐다 혼자서 빨리빨리 대기 하시라구요 이러고 있었게 으 으 목소리가 안들리지 으 어디가 뭐 하시냐구요 어 시작 말 깐 건 뭐 어디야 형 아 내가 바보짓 했네 아 흥리지 아 들려야 들려요 방송 마이크 해가 되고 부르짖고 있었다 아 화가야 될 줄 알았다 으 아니 왜 맨날 나 빼놓고 하냐 고학 철학 철학 철 아 어 바람은 나에게 새벽 4시부터 일하고 난리 치고 있었는데 아직은 하라고 하네요 오늘 했어요 한폰 1판 한 거야 아 뭐 한 번 일당은 거에요 보여 우리 편 초반 죽었는데 소원 컷 승리의 벌이 키 봤어 봤어요 아 아 어제 숨어 시가 나오고 샀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 포트나이트 새처럼 님 아니구요 오버워치 새처럼 원래 오버워치 한 사람이에요 이제 아펙스 새처럼 이라 불러주세요 아펙스 가락하여 아펙스 가락하여 완전 루키드 적 캠 7 처음 봤다구요 실망이 큽니다 적폐 적폐 미라지라니 시청자분들이 아실겁니다 내가 얼마나 이번 팔에 미라지를 기똥차게 잘 썼는지 452킬이니까 사람 아니야 얼마나 하는 거야 게임을 두대체 왜 내가 아니야 나 1등 했는데 형 쏘룩버지 형 쏘룩버지나가 어디 어디갔까 형 형 가고 싶은데 가요 형 그거 그거 봤어요 통계 블러드하운드가 탄 사람 제일 적어요 왜 이거 꼴등이잖아 꼴등 왜지 블러드하운드 개좋은 곳인데요 아니 제가 어제 블러드하운드 하다가 이거 하는 사람이 안보이는거에요 제가 죽이는 사람마다 없는거에요 그래갖고 찾아봤더니 꼴등이야 꼴등 심지어 지브롤터보다 꼴등이야 심지어 지브롤터보다 안좋은건줄 충격적 미끼미끼미 완벽한 착지 그럼 나 다른 데로 가야 겠다 신업진은 히는게임이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하면 친구가 있잖아요 여기서 친구를 만들어 가는거죠? 맞아요 맞아요 저 벌써 외국인이랑 두명 친구 먹었는데 친구가 만들어진 게임이 혼자 하면 뭐라고? 여기 아무도 안왔나? 이건 궁 채워주는거 방송중이야? 네네네 햄록이네 햄록? 햄록이 단발로 쏘면 좋아요 단발로 강클하면 좋더라구요 트리플을 버릴까? 딱 제가 정했어요 안정기! 총신 안정기가 있으면 햄록! 없으면 플랫라인 총신 안정기 세트 스마트 여기 레벨 3 몇 배죠? 6배 6배라도 껴 놓지 오! 녹다운 실드 원이 이쪽이니까 아니야 아까 원이 이렇게 날라왔지 공공기지로 가 호수? 다 잡자 형님 제가 봤는데 이게 게임이 그냥 무조건 사람을 잡으러 다녀야 돼요 맞아 사람 파밍을 해야 돼요 이거 재밌냐구요? 무지 재밌습니다 아 정말 재밌습니다 배그만큼 흥할 수 있냐고? 그거는 아닐 것 같음 왜요? 저는 훨씬 흥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갬성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는 원래 선점이 짱이라서 배그가 이미 해온 그게 있어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무료기도 하고 약간 사양이 좀 최적화 잘 돼가지고 뭐야 다 털렸네 근데 해외 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긴 해요 우리나라 학생들도 좀 좋아하지 않을까 다 이거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몇 달 지나면 여기 시체 있어요 형 서로 다 많은 것 같은데 시체가 있네 땡팔씨야 시체 먹을 때 가득한 거 보니까 부자가 다 잡고 갔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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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부뜸부뜸 어 들린다 거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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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일로 가고 있어요 일로 도망가 도망간다 여기도 있다 척 발견 보이죠 형 안보이 교배 중 배배배바밤 배배배밤 있어요 안 총이 안 좋은데 큰일 났네 나 배율 왜 이래 이거 이거 극현배율 이거 뭐야 오마이 갓 여기 앞에 한 명 쟤는 따끄만 붙잖아 발소리 내 앞에 내 앞에 건물에 붙었다 형 여기 안에도 있어요 제도샷건 형 옆에 붙는다 옆에 이거 날 쏘는거야? 라이브라인 이거 오 마이 갓! 어떻게 여기 연막 안에 보는거지? 오 마이 갓! 아앗! 새발개 피어 발칼로를 연막 안에 보여요? 라스 안아 블라드 하운드 궁 뒤로 온다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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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걸! 이걸 그 막발을 못뻑이 뜨끈여 아앗! 카침ility 다 깼는데 까비까비 데미지 0 나와? 줄기가 geserility 아 진짜 한 번 맞췄으면 잡았는데 아 깜깜 아니 그 발칸 로르 있잖아요 그 연막단 뿌려가지고 제가 궁을 끼고 들어갔어요 일부러 안쪽으로 안 보이겠지 하면서 다 맞추더라구요 방갈로르? 방갈로르 원래 본인의 연막 던지고 안에 다 보이잖아 믿어 아니 방갈로르 안에 다 보여요 연막 안에 다 보여요? 방갈로르는 안에 실루엣에서 다 보인다 아 아깝다 진짜 아깝네 전설 조준경 저도 끼고 있었어요 1배율짜리 아 맞아 전설 조준경 그거 있으면 맞아 맞아 아 implication 아 아 만님 집으로살을 부른다 아는 마스쿠아이 와우 멋있는데 라이프라인 음 어케에 내가 잡았다 업다 으앵 김 갱위에서 가자 부끌 어디가 노우 뭔 개소리야 이거 앞에 걸리겠구만 이거 약간 냄새나 따라가기 중지 누르는 수가 있어 오늘 이름 1등 아무도 못 쫓아오 커뮤니티 카운트다운을 했죠 5시부터 11시까지 했습니다 위에 뭐.. 아 저거 내 미끼구나 옆에 내 미끼야 내 미끼 자리 있으면 한자리 있어요 유퀴드님 우리 벙커 안에 털려고? 네 여기 안에가 진짜 좋은거 많이 나와요 둘이 다 먹을테지 난 밖에 먹어야겠다 응 못 뜯지 알아서 아! 보라색 갑은 뺏겼다 앞에 사람! 난 거기 없어 하나 컷 여기 사람! 둘 컷 여기 발소리야 아닌가? 아니 네 있네 아우 와 죽을 뻔했다 아닌가 저 안에서 나는건가? 아니 여기 있는데 아무것도 못댔는데 저기 간다 저기 간다 안쪽으로요 너 쪽으로 가 너 쪽으로 너네 있는 쪽으로 입구 들어간다 안 들어갔다 빠졌다 저기 저쪽 도망간다 다른 놈 다른 놈 리키 보내고요 저건 레이스인가 본데 레이스 힐 4-4-4-4 중룡 총알이 없어 손이 덜 풀렸다 아이고 앗, 아깠어 근데 얘는 왜 둘밖에 없었을까 풍경이 좋아하는 스탯파이어라고요 저도 이 총 참 좋아하고요 막 긁을 수 있어서 좋은 느낌 아싸 저 어디로 포밍 가야되냐 이거 이거는 상당히 머지인 곳인데요 청소리나는데로 가서 다 잡아야 됩니다 사람 파밍 인간 파밍을 하자 네 맞습니다 고우 시장 쪽 상대가 같은 윙맨 보이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너 뭔데? 홈장가? 뭐지? 그냥 쏜 건가 본데요? 빨간색 핑이 찍은거면 사람이 있는건데? 제가 찍었어요 빨간색 핑은 그니까 사람이 찍은건 아니고? 아 아닌데요 그거 휠 버튼 두번 따닥 하면 저 표시되요 너 궁 썼어? 네? 궁 썼지? 네 네네 헐떡거리는 소리가 나가지구 아 스나이퍼가 있는데 스나총이 없어여 없어여 형 여기 총소리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파란색 파란갑박 아 단대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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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형타는 없어갖고 자 중형 탄환 그 탄창? 아니 탄 자체가 없어 아 탄이 없어요? 오케이 한 40벌밖에 없어 찾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섬한테도 얘기해놔야겠다 응 청소리는 안 돼 철저히 안 돼 저 오른쪽에서 나는데 네 네 다 털려있다 다 털려있다 다 털려있어요 다 털려있어요 일로가자 일로가자 앞 팩트는 자신감이라 배웠습니다 다 털려있다 어차피 해담방 맞고 죽는 게임이 아니라서 네 맞아요 괜찮은데? 여기다 어 이것도 그것 같다 꿀다리 핑 시스템 확실히 좋아 그만큼 부자일 환기를 높아야 허락해 다 털려있다 이재이 가죠 이거? 여기 제대로 안 털려있는데 싸우고있어 싸우고있어 따라와 멀어 멀어유 오늘 카운트다운 어땠냐구요? 네이스 다시 보기 보세요 여러분 뭐 어땠냔는지 조심해 어 옆에 옆에 한 번 더 나이스 뭐가 나이스요? 이거 형이 쏜거 아니야? 뭔 소리 하는거야 나 죽는다 트리플테이크한테 야 미치도 이런데서 죽어가지고 싸울수도 없어 뭐야 뭐야 세 팀이에요 세 팀 형 세 팀 회수만 하고 째야겠는데 회수만 하고 째야겠는데 하운드 배울게 하운드 배울게 왜 이렇게 많으면 총소리 뭐야 하운드 공 미칭 쨔는게 좋아보입니다 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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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하 에임 하하 하하 씨 하하 쉴 수 없이 일대삼으로 막 싸우러 다니던데요? 따라가야돼 미라지 궁 쓰면 은신이 아닌가보래? 은신이 초반에 좀 보여요 그거 뭐지? 하얀색 실루엣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 미라지 스킬을 어떤 용도로 쓰냐면 저는 그걸로 써요 그 근접할 때 빨리 붙으려고 레디해 레디해 빨리 뭐 먹어? 아 타코야끼 먹는다고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아 여기까지 타코야끼 냄새 나은 것 같아 지금 아 진짜로? 자 이제 내 본 실력을 보여주도록 하지 타코야끼 다 먹었으니까 한 손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러드 하운드란 무엇인가 이 라운드가 스퀘어드가 필요해 형 단갈로르랑 블러드 하운드 풍부가 붙였어요 연막을 저한테 뿌리고 그냥 궁 쓰로 그냥 붙잡을게요 지금부터 본텐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텐션 0,0,0 놀라... 아 놀라지 마세요 손 다 풀렸어 이제 오 뭐야 오 좀 있어 보이는데 좀 레이스 좀 한다 자 원래 하던 그걸로 할게요 소름이 형 아시죠?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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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탕이 형 여포 육성 프로젝트 형 그거 E 따로 가가지고 가면 더 빨라요 아 그런거야? 예 E 누를 때 내 옆에 세명 내렸는데요 오케이 총이 없다 이 말이야 총이 안 나오는데 저거? 여퍼 어디 가? 한 번 지금 스루라는데요? 여퍼 어디 감? 화낙이자요? 어디 방향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확인하고 뭐야 이거 샷건이잖아 왜 사면발이야? 이건 또 구데기 같은거 하나컨 나이스 나이스 사면발 구데기 어 초러미양가 어디있지? 뭐야 이거 그지잖아 총알도 없고 초러미양 배너 배너 어디있어요? 여기 밑에 응응응 여기 살리려고 하려면 없어 혼자 좀 불쌍하게 쓰러져 있네 바로 살려드릴게요 네 파밍하면서 저기도 살리고 하면 되겠다 어제 어제 알았던 초러미양 이런 형이 아니었는데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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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이몸 이 몸 등장 그만해주시겠어요? 그거만한 바바 halt 반짝이 생겨나臍 왜 반짝이 왜 어우지겨워 반짝이 지겹되 개 너무한다 지겹되 좋아 뭐야 백팩 내가 본것 아니었어? 백팩이 여기 빽빽 파란거 하나 더 여기 빽빽 파란거 하나 더 오케이 총소리 났다 총소리 났다 총소리 났다 총소리 났다 응 들었어 어디 갈거임 이제 총소리가 들리는 곳이요 이거 규각장 한번 보자 규각장에 사람 있을거 같은데 저 밑에 있다 바로 밑에 빽빽 파란 기자에요 봐서 봐서 이쪽 한템 더 있어요 왼쪽 한템 더 있는데 아크스타 중량이 너무 적다 이쪽에 돼 저 위에 한당 한 대다 이거 집조 하나 붙었어 여기 어 쟤네 싸우고 있다 지금 한팀이랑 쏟을게요 대피 위치 기자요 좆쪽에 있네 잡음? 잡음 왼쪽에 좀 더 있어 피일 피일 얘 피일 내 앞에 컷 여기가 났다 또 있네 여기 하나 더 있어 여기 핑 찍어줄게 총알이 없어 위에 하나 더 여기 하나랑 옆에 하나 두세요 얘 하나 나스 원 엔돈졌네 궁 다 잡았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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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뒤쪽 잡으러 가자 원래 저랑 갑승팀 하면은 평균 회생 3이에요 평균 부활 3이에요 중량탄 좀 없음? 중량탄이야 제가 드릴께 제가 드릴 이거요 남사 사방선 딱히 없는데 쓰실래요 형? 사방선? 아니 쓸데없어 아크스타만 써가지고 수류탄은 어디가면 우리 돌아가? 이 쪽에 소리 나 여기 없나? 조각 교각이 없는거 같은데 교각 말고 시장 쪽인거 같은데 시장 쪽으로 들어오는거 이쪽에서 자르죠 보급도 오른쪽에 떨어지 조금 저쪽에 두 분 피 채우시고 채울게 없어 피칠게 없어요? 저한테 오세요 올라가서 끌어 PC방에서? PC방에서 되죠 깔면 되죠 소려면 거기서 가면 스탑 피드림 땡큐 이거 동굴이다 가죠 땡스 흐흐흫 빨리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적들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킬이 없어요 킬이 뿌리네 저거 형 적보이면 그냥 연막 뿌려도 돼요 여기가 제 팔 앞에 있는데 반대쪽 보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안봐 만나요 한국 상대쪽 한투로 하러 가진 나나 빠져? 나나 내 앞에 내 앞에 왜 안맞아 오 마이 갓 하나 더 유지Mary 조 finished 와우 여기 2명 오른쪽에 오른쪽에 힐 좀 힐 좀 아 그래 걔 말고 패스파인더 하나 더 있어요 왼쪽에 하나 더 위에 뭐야 이거 디보션 P1 반갑습니다 여기 개피 진짜 개피 완전 초 초 개피 오케이 사운드하기 먹었어요 뭐야 얘 방어구 나이스 잡았어 라이프라인 내 앞에 있는 라이프라인 잡은거야 아니 오른쪽에 있는 라이프라인 뭐야 러브샷 형 그 바사에요 러브샷 죽었어 죽었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일단 회복하시고 파밍하세요 여기 있는거 다 잡았어요 오버파밍하고 넘어가도 될 듯 네 엄청 많아지 체육이 세분데남았어요 지금 우리빼고 저희가 여기서 한 네분데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낙땜없어 이 게임 이몸 등장 몇번을 등장하시는거에요 에? 몇번을 등장하시는거냐구요 블러드하운드가 정찰병인 이유가 있어 유일한 정찰 직업인 이유가 있다고 방어구 바꿔가지고 피닉스 안써도돼요 시체바지 이게 뭐야 이거 시체 왜이래 여기 풀템 맞추고 가야돼 에 여기서 풀템 다 맞추시면 됩니다 아 이거 거기있다 스피파이어 먹어야지 스피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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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뭘 먹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일단 위메 하나 끼고 진짜 천재네 몇 팀 잡은 건지 모르겠네 방갈로르 이거 던지고 나서 안에 안 보이던데 안 보였어요 형? 난 안 보여 아까 블러드하운드랑 같이 안에 있었는데 안 보이던데 진짜요? 안 보이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약간 위쪽에 있어서 보였거나 그랬겠다 아니면 그 사람이 디지털 그걸 가지고 있었구나 아 맞아 맞아 온다 간다 세 분대 우리비로 두 오케이 이거 그냥 이쪽으로 하죠 너랑 여기 지금 핑치 그쪽 세 분대면 금방 잡거든요 새처럼 있네 어디서 뭐 해 새처럼 있네 어디서 뭐해 새처럼 있네 어디서 뭐해 새처럼 있네 어디서 뭐해 저요? 가고 있어요 아우 시킬 달달하구 와 벌써 시킬 했어? 여기여기여기 오케이 뭐야 두팀 남았다 어떻게 쏠까 말까 쏴도 될 것 같은데 에 싸요? 아이씨 이거 멀어와서 에임 됐죠 어우 야 에임 참고 봐 둘 다 때렸는데 저도 한 명 아니 방금 없던데 예 쟤네 저기서 싸우고 있어요 여기서 안돼 얘들아 너네끼리 싸우지마 하나 컷 안돼 나도 킬 벗어볼거야 하나 깨져요 아이고 뭐야 이거 바로 던져지는구나 김 오는 게 없이 아니 잘못 던졌다 형 궁이에요 네 궁 얘네 여기 두 끝이에요 얘네가 끝이에요 얘네 잡으면 끝 갑니다 가요 1대1 저기 도망간다 도망가지마 에야 이루 와 나이사 하나 밖에 못dep теперь 윽 와 11킬 했어? 네 11킬 했어요 우리 총 21킬 했네 네 21킬 어제 어제 셋이서 유키드랑 해가지고 셋이서 하는데 38명 잡았어요 한판에 60명이고 38명 신킬조 다듬는다